아 아쉬운데요 뭐가 아쉬워 왼쪽 집, 재앙이 죽은지 왼쪽 집에 있어 바로 푸쉬 나 1층에 더 2층에 1대 둘이야 둘 둘이야 둘 시체스 2쩍 끌고 폭대폭감 샷건 1선 다 도핑 올라와서 오른쪽 방에 핀까줌 오른쪽 방에 핀깠다 나이스 났어, 소재 혼자 죽었다 멀리 잡았다 흰색 옷 오오오오 나 이쪽 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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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 1층에 하나 2층에 올라간다 올라간다 옥상 올라간다 옥상 옥상 빙 까줄게 기다려봐 뭐야 얘 왜 날라가냐 뒤로 개입기네 개좋아하네 진짜 개좋아하네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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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가였다 물가 잡았어 그 4번쪽은 잡았어 초록에포 잡았어 그 3번 똥간 점프점프 나 형 뭐 응 봐줄 수 있어 해워서 아무도 안 보고 있어서 나올 수 있어 나무가 봐줘 아 우리가 가고 있구나 다시 뒤로 가서 봐줄게 1번 남았죠 네 간다 왜 피 3번 둘 기절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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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 도망쳐 도망쳐 두팀이야 두팀 많다 이거 도망쳐 그리고 먼 연막에 둘이야 먼 연막에 둘이야 먼 연막에 일단 3번에 최소 둘이야 아니 최소 셋 둘 다 기절이야 미니 기절 바로 옆이야? 바로 옆에 하나 더 있어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서 할게 안돼 이거 죽으면 사면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악 갈게 갈게 와 수리타 개받네 야 이거 어떻게 하냐? 백인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위치 바꾸었는데 폭 날라오는